오늘이 10월 28일 입니다마는 인천의 단풍이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어 있습니다 곱게 물든 가을 단풍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과 전세계에서 사라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아름답게 곱게 물들어간 단풍을 영상에 담아 국민 여러분께 전물로 보내드립니다 태국기 교육원 원장 대한가수협회 가수 시인 황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